네 안녕하십니까 골다크 임현수 기자입니다. 이적 시장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적 시장이 좀 역대급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메시와 호날두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이 두 선수가 동시에 팀을 바꿨고요. 메시는 PSG로 그리고 호날두는 맨유로 이적을 했고 이 밖에도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이적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이적도 상당히 활발했는데 이 한국 선수들의 이적 또 한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상황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선수는 손흥민 선수 보려고 합니다.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웬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토트넘에 남느냐 아니면 세 팀을 찾아 떠나가느냐에 좀 기로에 서 있었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결과적으로 토트넘과 재계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상당히 연봉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상당히 재계약에 사인을 하면서 토트넘에 보였던 그런 충성심들, 토트넘 팬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메시지와 반대되게 테리케인 선수가 좀 이적을 요구하면서 보였던 그런 행동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영국 현지 팬들은 상대적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뭐랄까 로얄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부심이 더 올라갔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고 사실상 토트넘 레전드의 길을 걷게 됐는데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까지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었고 이 두 골 모두 결승골이 되면서 토트넘에 승점 6점을 안겨다 줬거든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기분 좋은 동행에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하드캐리를 해서 꼭 정말 수건 사업인 우승 트로피를 하나라도 꼭 들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 그리고 모든 한국 축구팬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봐야할 선수는 바로 이재성 선수예요. 이재성 선수의 거치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상당히 주목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이재성 선수가 홀슈타인 킬과 계약기간이 이번 여름을 끝으로 끝났는데 사실상 이적을 한다는 게 좀 기정사실화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팀으로 가느냐에 문제였고 이재성 선수의 선택은 마인츠였습니다. 마인츠는 한국인 선수, 구자철, 지동원, 박주호 이런 선수들이 거쳐갔던 팀이고 그래서 한국인 선수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가서 지금까지 아주 적응도 잘하고 새 팀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훈련량이 초반에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전지훈련에 동행하지 못했는데 동행은 했지만 풀타임 훈련에는 소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재성 선수 여전히 역시 클래스는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1부 리그의 템포에 적응을 바로 하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마인츠에서 계속 좀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마인츠 이외에도 여러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그 팀들 이제 관심을 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마인츠에서 또 잘해서 가능하다면 더 좋은 팀 유로파리그나 챔피언스리그도 나갈 수 있는 팀 그런 팀으로 또 이제 한 스텝 더 밟아 나갈 수 있기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할 선수 바로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를 두고 이제 이적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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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죠. 거의 한 2년 동안 이어진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 스스로도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결국에는 터키 리그 페네르바체로 이적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제 올림픽에 뛰고 싶은 마음에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훈련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최종 엔트리에 포함이 못되었는데 그때 이제 소속팀이었던 베이징 고안에서 반대를 했었고요. 이제 그리고 뭐 베이징 고안과 포르투가 이적 협상을 벌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포르투보다 페네르바체의 조건이 더 좋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터키 리그로 이적을 해서 지금 두 게임 했는데 두 게임 모두 주전으로 선발로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지금 터키 페네르바체 팬들이 벌써부터 김민재 선수도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많이 하고 댓글도 많이 담기고 지금 아주아주 분위기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와 사인을 할 때 조건이 더 좋은 팀, 유럽 4대 리그 팀 갈 때 좀 이제 발목을 덜 잡을 만한 팀을 고른 걸로 알고 있어요. 페네르바체에서 잘해서 좋은 활약 펼쳐서 김민재 선수의 꿈인 프리미어 리그 이적해서 더 좋은 팀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하고 그에 앞서서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다거나 더 좋은 활약 펼친다면 서로 기분 좋은 동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벌써부터 다음 스텝을 얘기하기는 아주 좀 이르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지금 터키 리그에서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역시 김민재 선수는 재능이 있고 실력도 뛰어나고 더 좋은 팀에서 더 좋은 활약 펼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볼만한 선수 바로 황희찬 선수예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이프치에 잔류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잘츠브로크에서 함께했던 제시마치 감독이 라이프치에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시즌 전에 인터뷰도 한 번 했었거든요. 독일 빌트와 인터뷰에서 라이프치에 남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거의 이적 시장 막바지 울버헴튼 이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울버헴튼과 임대 후 이적 조항이 있고요. 1년 동안 임대를 임대생으로 울버헴튼에서 뛴 다음에 울버헴튼이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옵션을 단 걸로 전해지고요. 황희찬 선수가 울버헴튼에서 아직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아다마 트라우레와 황희찬 선수의 황소디오라고 이미 지금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이 두 선수가 저돌적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파괴하면서 공격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아마 처진 스트라이커 세컨톱 아니면 투톱 투톱에서 조금 뒤에서는 형태로 기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감독이 세컨 스트라이커로 기용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황희찬 선수가 국가대표팀 합류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고 아직 울버헴튼 동료들과 훈련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가 컨디션 끌어올려서 첫 경기부터 또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할 선수 이강인 선수였죠.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와 10년 동행을 끝내고 마유로카 이적을 결정을 했습니다. 뉴스 시절부터 온 가족이 발렌시아로 함께 이주를 해서 발렌시아에서 어린 시절 학교도 다니고 프로 선수 생활도 하고 많이 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마유로카에서 제2의 출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마유로카 이적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장문에 편지 같은 것도 남기기도 했는데 그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발렌시아가 진작에 이강인 선수를 잘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서로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10년 동안 키웠는데 이적료 한 푼 못 받고 마유로카로 FA로 넘겨주게 됐고요. 이강인 선수는 대신 발렌시아와 관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마유로카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마유로카에서 이강인 선수를 기존에 있던 쿠보 선수와 함께 공격의 중심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하니까요. 이강인 선수가 마유로카에서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량을 한풀이 하듯이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바로 황의조 선수입니다. 황의조 선수도 보류도가 지금 재정난이라서 무조건 주전 선수들을 팔아야 하고 황의조 선수 역시 이적 대상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황의조 선수의 이적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터키 리그와 러시아 리그 이적 시장이 열려있다고 하는데 이 황의조 선수가 터키나 러시아 리그를 가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류도에 아마 잔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이적 시장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또 마지막까지 황의조 선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도 좀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도 한번 좀 거론을 하고 싶은데요. 바로 홍윤상 선수입니다. 홍윤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항 제철구 출신으로 포항 유스 출신이고요.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로 이제 이 선수가 올해 초에 임대로 왔다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임대 후 완전 이적 옵션을 달고 볼프스부르크로 왔는데 볼프스부르크가 이 임대 기간이 채 채워지기도 전에 포항에다가 홍윤상 선수를 완전 영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완전 이적이 성사가 돼서 지금 완전히 볼프스부르크 소속 선수가 됐고요. 지금은 볼프스부르크의 위성구단, 협력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리그 2부 장크트 펠텐이라는 팀으로 임대가 되어서 이 팀에서 주전으로 꾸준히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크트 펠텐에서 잘해서 내년 여름에 볼프스부르크가 1군으로 콜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아직 어리니까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아서 또 볼프스부르크, 분데스리가 무대를 누비는 또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 홍현석 선수입니다. 지금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스크 린츠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하이라이트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제 이 선수는 울산 현대유스 출신이고 린츠의 2군 유니오스라는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린츠와 이제 또 장기 프로 계약을 맺고 유니오스에서 다시 린츠 1군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거의 주전으로 활약을 하더라고요. 지금 린츠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본선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고 홍현석 선수가 또 이 컨퍼런스 리그 본선 진출에 있어서 뭐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좀 황인범 선수? 뭐 그리고 박지성 선수 같다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상당히 공격적으로도 재능이 있지만 뭐 태클이나 활동량이나 수비적으로 뛰어난 뭐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라고 하는데 이 홍현석 선수도 이제 뭐 오스트리아 리그 린츠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서 또 이제 좋은 활약 펼치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도 한번 축구팬들이 기대를 해보고 주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국 선수들 동향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만큼 한국 선수들의 이적도 활발히 움직였던 시간도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왔고 유럽 무대에서 충분히 통한다. 그리고 이런 유럽 무대와 한국 선수를 이어줄 수 있는 에이전트들도 많이 늘어났다. 라고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들 또 유럽 무대에서 기죽지 말고 또 이제 좋은 모습 펼치면서 한국 축구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월드컵도 있으니까 이 선수들이 기량을 발전해서 내년 월드컵에도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